자, 섹션 두 번째 워드 프로세서 기본 용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파트가 될 텐데요. 첫 번째, 이게 여기 굉장히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EDI에서부터 MIPs, OLD 등등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EDI가 무엇인지, LAGD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시험장 가기 전에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파트를 펴보시고 워드 프로세서 기본 용어 이것들을 한번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꼭 한번 살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EDI다 그러면 Electronic Data Interchange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업무를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문서의 표준화를 전제로 운영이 되었다. 자,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문서를 주고받는 시스템에서요. 표준화된 문서의 체계, 이것들을 EDI라고 합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EDI 파트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MIPs인데요. million, 백만 단위로 명령어를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초당, 초당 컴퓨터에서 백만 단위의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단위, 컴퓨터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 그건 MIPs로 알 수가 있습니다. 수치가 높아질수록 처리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LE, Object Linking and Embedding이라고 해서요. 개체를 연결하거나 또는 포함하는 시스템을 OLE라고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 간의 자료를 교환하는 방식인데요.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공유하면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워드 프로세서에서 그림을 포함, 외부에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내 문서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연결의 형태로 갖고 오겠다. 그러면 링킹이라고 하고요. 포함의 형태로 갖고 오겠다. 엠베딩이라고 합니다. 링킹으로 갖고 오게 되면 문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만든 프로그램에서 그림을 수정을 하게 되면 이 워드 프로세서에서 가져온 그림도 같이 수정이 되는 걸 링킹이라고 하고요. 엠베딩은 이제 완전히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림이 수정되어도 내 워드 프로세서에 있는 문서가 변경이 되지 않는 상태. 이걸 엠베딩이라고 합니다. 엠베딩으로 갖고 오게 되면 완전히 포함이기 때문에 대신 문서의 크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괴선입니다. 워드 프로세서 상에서 도표 등에 사용하는 선 모양의 그림 문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면에다가 선을 표시해 놓고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게 되면 이제 표식이 되는 거죠. 이런 걸 괴선이라고 합니다. 다단 편집 또는 다단 나누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신문 같은 데나 또는 잡지에 보면 한 페이지에 여러 개의 단어로 나누어서 편집하는 그런 문서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것들을 다단 편집이라고 합니다. 신문에서 주로 많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워드 프로세서에서 또는 전자출판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글씨를 많이 쓸 때 그럴 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문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값 이걸 표준 값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워드 프로세서를 실행을 한 다음에 글씨를 쓰게 되면 기본적인 글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맑은 고리 또는 굴림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아무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쓸 수 있는 그런 값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디폴트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레이아웃은 그냥 전체적인 페이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데이터를 배치하는 기능을 레이아웃이라고 해요. 글씨를 왼쪽에다 쓰고 오른쪽에다가 그림을 느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레이아웃이 잡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그드 이 용어도 잘 나오는데요. 레그드 문서의 오른쪽 끝이 정렬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삐뚤빼뚤한 거죠. 정렬 안 돼서 그런 상태를 레그드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진이 있는데요. 마진은 여백이라고 해요. 문서 작성하다 보면 위에 얼마, 밑에 얼마, 왼쪽, 오른쪽 여기에 이제 특정한 여백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진 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단의 부호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문서 입력하다가 엔터를 누르면 이런 이제 엔터라는 기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문단 부호 엔터를 치지 않으면 이런 문단 부호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문단 부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단 부호를 나타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요. 이런 엔터 치면 되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서 공유 이것들은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문서를 필요한 곳에 이제 전송하는 거예요. 공유한다라고 하죠. 문자 피치. 이거는 이제 인쇄할 때 문자 문자 사이의 간격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1인치다라고 한다면 1인치는 2.54cm가 됩니다. 그래서 이 1인치당 인쇄되는 문자 수 그것을 문자 피치다라고 해서요. 피치가 크면 문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플레이트 그래갖고요. 이제 작성 중인 문서의 일부분에다가 주석이라든지 메모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냥 설정한 그런 구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일러 플레이트라고 해서요. 내가 머린말 꼬린말 주석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그냥 보일러 플레이트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인이라고 해서요. 인덱스입니다. 자 본문 속에 어떤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책 뒤에 보면은 인덱스라고 돼 있어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보일러 플레이트다. 그럼 비읍이라는 곳에 인덱스를 찾아가게 되면 비읍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낱말들이 있고요. 그 단어에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을 인덱스한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오름차순으로 표시가 돼요. 숫자가 있으면 숫자가 먼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영어가 있으면 알파벳, 한글이 있으면 가나다순 이런 식으로 색인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소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요게 요즘 출제가 자주 되고 있더라고요. 소트라는 것 자체가 문서의 일부분을 물론 이제 범위를 일부분을 잡았기 때문에 일부분이고요. 전체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특정 부분을 가나다순 또는 그 역순으로 재배열하는 기능 가나다는 오름차순이라고 하고요. 그 역순이다 그러면은 히읗이 먼저 오겠죠. 거꾸로 되는 걸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쭉 입력을 한 다음에 성적순위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회원 목록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한 다음에 번호순 이런 것들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소트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식 편집이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수학식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보드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없는 그런 특수문자 그런데 거기에 뭐 제곱이라든지 아니면 공학, 물리학, 화학, H2O H2O는 뭐 이런 것들은 입력이 가능하겠지만 루트 기호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호가 수학식에서 입력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만 입력하는 기능을 수식 편집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이라고 해서요. 화면을 하나면에 모든 문장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하좌우로 이렇게 상하로는 이렇게 방향키로 밑으로 되어 있고요. 좌우로는 이렇게 오른쪽 방향키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막대가 오른쪽이나 밑에 하단에 표시가 됩니다. 그것들을 이용해서 화면을 이동하는 걸 스크롤한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워드랩이라고 해서요. 자 문서 작성하다가 한 행의 끝에 단어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길어요. 그러면 일부만 넘어가야 돼요. 그럴 때 단어 전체를 다음 줄로 넘겨서 파악하기 쉽도록 하는 기능 예를 들어서 워드 프로세서 이거 길잖아요. 단어가 그런데 이것을 띄어서 쓰게 되면 의미가 좀 손상이 되는 거죠. 빨리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단어 전체를 다음 줄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워드 프로세서 이렇게 글씨 읽기가 편하죠. 그렇게 따로 넘겨서 의미를 파악하기 쉽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을 워드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어떤 명령어나 기능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표시해 놓은 작은 그림 이런 것들을 아이콘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파일 메뉴에 보면은 저장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스켓 모양의 작은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아이콘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문균등이라고 해서요. 저스티피케이션에서 이 워드랩이라는 것이 단어가 길어서 그냥 잘린다. 그러면 그 단어를 다음 줄로 넘기는 게 워드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을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유지시켜주는 기능 이것을 영문균등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동영상이라는 글자가 있고 비디오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vi까지는 들어가는데 do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글자가 뒷글자가 더 많으니까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의 간격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균등하게 배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표시해주는 것을 영문균등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디폴트하고 좀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 디폴트라는 것 자체는 기본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히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 맑은 고딕에 글자체가 나온다. 그건 디폴트라고 하고요. 옵션은 내가 거의 다 어떤 기능을 추가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맑은 고딕인데 밑줄 문자하고 진하게 나오고 싶다. 그럼 내가 어떤 기능을 밑줄하고 진하게를 추가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옵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옵션을 선택하는 방법은 체크푸시나 라디오 버튼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일드 카드가 있는데요. 와일드 카드는 기호가 보통 이 별 기호하고요.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할 때 이 별을 쓰면 여러 문자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음표를 쓰면 한 문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이라고 쓰고요. 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국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국이라고 쓰고 물음표를 한 번만 한 거죠. 이러면은 국으로 시작하지만 뒤에 뒷글자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두 글자라는 의미고요. 이거는 국으로 시작하고 두 글자일 수도 있고 세 글자일 수도 있고 네 글자일 수도 있다. 거기서 사용하는 기호가 물음표하고 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와일드 카드 합니다. 보통 이제 검색할 때 많이 쓰고요. 바꿀 때 바꾸는 걸 교체라고 하는데 그럴 때 많이 쓰는 기호입니다. 자 다음은 조판부호인데요.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표시는 되지 않는 숨은 문자입니다. 머리글 바닷글 이런 기호들이 있습니다. 쪽번호 이런 기호들을 기본적으로는 표시가 안 되는데요. 조판부호라는 메뉴를 통해서 표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상자 표 그림 이런 것들 우리가 추가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이제 조판부호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인쇄할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곧바로 인쇄는 되지만 표시는 안 돼 화면에는 기본적으로는 표시가 안 돼요. 보일 수는 있습니다. 수정 같은 거 할 때는 이 기호가 어디에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부호를 조판부호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워드 프로세서 기본 용어들이거든요. 기타 뭐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줄로피도 있습니다. 라인하잇 이라고 해서요. 1인치당 인쇄되는 줄수 1인치가 2.54cm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lpi 그러면은 인치당 6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치가 커질수록 간격은 좁아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1인치당 줄수니까 8lpi 그러면 1인치당 8줄이 들어가는 거니까 더 좁아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캡션이 있는데요. 캡션은 우리 그 표나 주로 이제 그림 이런 데 보면은 제목 이런 것들에 붙이는 그런 기호들을 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 1 그림 1 이렇게 표시되는 거 있습니다. 표에다가 이렇게 대괄호를 쳐주고요. 표 1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호들을 이제 캡션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클립 아트 가 있어요. 클립 아트 라는 게 있고 클립 보드 라는 게 있는데 아트 랑 보드는 다릅니다. 아트는 그림이죠. 그림 어떤 잘라낸 그림입니다. 컴퓨터에다가 문서 작성할 때 또는 편집할 때 표시하기 좋게 이미지 같은 걸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 데이터의 모임 이런 것들을 클립 아트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이 있는데요. 파일은 우리가 보조 교육 장치에 저장하는 단위입니다. 파일은 파일명과 확장자로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포메터라고 그래서요. 이것은 이제 그 워드 프로세서에서 어떤 기존의 문서가 요구하는 특정 모양으로 화면에 나타나게 하거나 프린터 하기 위해서 화면 제어 문자라든지 공백을 첨가해서 재편집하는 프로그램 포메 준다. 그래서 그냥 어떤 특정한 형식으로 다시 편집하는 프로그램 포메터라고 합니다. 폴더는요. 이런 파일들을 보관하는 그런 것들을 폴더라고 하고요. 도스에서는 이걸 디렉토리라고 했습니다. 하이퍼미디어라고 해서 이거는 문자나 그림 음성 비디오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환경을 하이퍼미디어라고 합니다. 하이퍼 텍스트 그러면 글자만 연결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그림이라든지 음성 비디오 이런 것들을 묶어서 사용하는 걸 하이퍼미디어라고 하죠. 하이프는요. 낱말과 낱말을 합칠 때 보통 국 쓰고 그 다음에 하이픈 영 그러면 국어 영어 이런 것을 쓸 때 단축키로 짧게 쓸 때 하이픈을 쓰죠. 그 다음에 화면 캡처 다른 말로 갈무리라고 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문자나 도형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 자체도 캡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 부분만 이렇게 따서 그림으로 묶어준 걸 화면 캡처라고 합니다. 캡처 프로그램도 여러가지가 있고요. 윈도우 에서도 그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 탭이라고 그래서요. 수치자료 의 경우에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정렬 하는 기능 이라고 하죠.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5.3 이런식으로 정렬을 하죠. 12.40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 하는걸 소수점 탭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홈베이스라고 해서요. 특정 영역을 기억해 둔 다음에 특정 키로 바로 이동 하는 지점 자체를 홈베이스 이라고 합니다.